1. 크로스 팀 자, 후예! 이로써 이마스야! 이로써 이마스야! 이로써 이마스야! 도모서 도모서 도모서! 도모서 도모서! 그건 일본 가게 아니에요? 스시쯤만 가니까... 근데 아이돌... 아이돌? 무슨 그룹이요? 한국에서 제가 2012년에 데뷔를 했는데 크로스 팀이라는... 도모스 팀! 한국 사람, 제가 일본 사람, 그리고 한국 팀 친구가 있고 도모하라! 도모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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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모스 팀